슈가 형 나도 어딘지 몰라요 너 어떻게 알아요? 맨날 형 어디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 귀걸이가 몇 개냐고? 이거 다섯 개 이거 세 개, 총 여덟 개네 귀에 건 거는 저와 함께 코 피어싱을 해볼까? 나 아니면 너 저요? 아니면 당신요? 저는 코 피어싱을 할 생각 없습니다 안아봐도 어떨까요? 안아보세요 어떻게 지냈나요?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미들이 참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미들이 나랑 똑같이 생각하긴 할 텐데 왜 우울해? 왜 우울해? 격려해줄까? 왜 우울해? 누가 그렇게 우울하겠어? 누구야? 이 세상이야? 뭐야? 우울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후배들을 만났습니까? 아니요 아직 못 뺐어요 아직 못 뺐어요 키스 키스 피어싱은 아프나요? 아프죠? 살을 뚫는 건데 아프지? 제 개이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제 개이가 좋은데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건가? 계속 조화만 해주세요 이제 점심 만들어요 카레 만들어줘요 카레 카레 좋아해 당신 슬플 때 무엇을 합니까? 저 슬플 때요 요즘 슬플 때가 딱히 없긴 한데 슬플 때 슬플 때 그냥 슬픈 거 그대로 냅둬요 그냥 슬플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대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어쨌든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멈추를 좋아해 아까 그 날마네요 고맙습니다 다 다 다 다 다